안녕하세요. 또 봐요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이네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이들과 옥상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. 오늘도 아직 햇빛이 가려져 있네요. 구름이 끼어 있어요. 지금 시간 9시 30분 인데요. 하늘이 햇빛도 없고 구름이 껴 있어요. 용의 발톱이 참 예쁘죠. 어제 제가 마커스를 여기서 잘라서 커팅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하길래 이쪽에다가 옮겨 놨답니다.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.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또 개체소를 만들었답니다. 예쁘죠? 목에 붙입니다.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점점 예뻐지겠죠? 아이들이 여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얘네들은 빨빨 닮아지지가 않네요. 얘들아 콩이야 콩이야 응가 다 했어요? 응? 응가 다 했어? 아이 잘했어. 인사해 봐. 콩 도도 인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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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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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죠? 시도하고 응가 다 하고 했죠? 아이고 예뻐라 엄마 봐봐 콩을 뚝뚝뚝뚝 흔리지 말고 까꿍 아침에는 좀 춥네? 그치? 낮에는 더우면서 아침에는 춥다. 그치 아가야? 홍이야 안녕하세요 해봐 아휴 이 날씨는 꼬물꼬물 하늘 같기도 하고 해가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가려져 있답니다. 아마도 이따 낮에는 나오겠죠? 달랑달랑 하면서 응 예뻐라 이렇게 얘네들 볼일 보고 몸던장하고 있네요 까꿍 아이고 예뻐라 햇빛도 없어 얘들아 응? 흠 응 얘들아 얘들아 응가 했으면 엄마 똥꼬 닦아줄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엄마 저기 청소 좀 해야 되겠다 내린다고 똥 싼거 시 한거 싸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안녕